안녕하세요. 매일 오전 11시, 여러분의 계좌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마법같은 일이 벌어지기를 기원하며 출발한 테마 출사. 오늘도 4월 18일 화요일에 문을 힘차게 열어보겠습니다. 테마를 지배하는 자가 시장을 지배한다. 우리는 테마를 넘어서서 시장을 지배하기 위해 이번 주부터 또 새로운 전문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계속해서 랠리를 펼치고 있는 포스코 그룹주 가운데 또 몇 종목을 골라서 봐주신다고 하고요. 이어서 또 반도체 관련주 같은 히든 종목까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포스코 DX 그리고 엠텍까지 과연 랠리가 어디까지 펼쳐지고 어떤 전략으로 대응을 해야 할 것인가 궁금하신 분들은 전문가의 의견 귀담아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오늘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차트 매니저 이정혁 전문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세력의 흔적을 찾아서 매매하는 차트 매니저 이정혁 매니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금 여러분들의 계좌 색깔을 바꿔드리기 위해서 좋은 종목들을 가지고 왔고요. 반도체 그리고 포스코 그룹의 지금 상승세를 어떻게 따라가며 우리가 수익을 낼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원포인트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 노란톡에 들어오셨는데요. 제가 오늘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지만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서부터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하나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시황을 잠시 한번 살펴본 후에 히든 종목과 히든 섹터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보시면 지금 밤사이 해외 증시는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가 높게 나오면서 어떤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논의는 있었어요. 하지만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옐런 장관의 추가 금리 불필요 발언과 함께 방향을 못 잡은 가운데 무난한 실적 그리고 침체 우려가 진정되면서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 투자자들의 우려가 조금은 완화되는 모습인데요. 기술주, 제조업, 중소형, 은행들의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으로 보여지고 있다. 은행주들 상승을 했고요. 태양광 업체의 퍼스트솔라 5%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어젯밤 해외 증시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국내 증시에 관련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우리 시장은 2차 전지 섹터를 다시금 자금이 몰리면서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외인과 기관이 양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순매도를 보여주었음에도 지수는 상승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포인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들의 매수세가 거침없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는 그 흐름, 그 흐름들 중요하게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것이고요. 불안한 측면도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개인들이 지금 한쪽으로 돈이 몰리면서, 투자금이 몰리면서 코스닥 시장을 견인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반드시 여러분들 체크를 해가시면서 오늘 매매에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5월 초 FOMC에서 기준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한 단계 상승 이후에 동결이 나올 것인지, 아니면 동결로 갈 것인지에 대한 문제점들이 분명하게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고금리 시대에 신용 물량 기준이 자꾸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신용 물량 기준은 상승을 하면 시장을 견인해가는 아주 강력한 견인차가 되지만, 위에서 반대 매물로 나왔을 경우에는 근락을 만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양날의 건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달의 매매 포인트, 추세가 전환되는 종목들 반드시 여러분들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또한 원전과 2차전지, 그리고 오늘 가지고 온 반도체 섹터도 여러분들 꼭 집중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점 라인에서 명확한 기준이 잡혀야지만 안심하고 심리적 우위에 서서 매매를 진행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증시 일정은 간단하게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체크 포인트입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언급을 했는데요. 개인들의 신용 물량, 이 신용 물량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양날의 검이기 때문에 시장이 상승할 때에는 굉장히 강한 견인차의 역할을 하지만 반대 매물이 나올 경우에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양날의 검이다라고 하는 점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포스코그룹 2차전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떠한 사업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에 대한 주목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디지털 치료제 개발 착수되는 사항들, 이슈들 하나씩 살펴보면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첫 번째입니다. 바로 2차전지 섹터 관심 종목으로 포스코DX와 포스코MTEC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지금 이 순간 집중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라인에서 마음 편안하게 기다리시면 얼마든지 수익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포스코DX에 대한 차트를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는 흑자 전환을 했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흑자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지금 투자를 하시는 겁니다. 한 기업, 한 종목에 내가 마음의 그 성장성을 보고서 투자를 하시는 건데 영업이익이 좋지 않거나 재무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망설이게 되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것 굉장히 큰 이슈 중에 하나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만큼 적자였던 기업이 흑자로 돌아서는 기업들은 반드시 반등 구간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중소용주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정도 경기를 선행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시총이 점차점차 커지는 종목일수록 이 선행이 되는 지표 또한 낮아진다라고, 길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흑이들 이야기하는 매집 기간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물량들을 매집을 해야 되겠죠. 그 매집하는 기간이 바로 6개월에서 길게는 36개월까지 매집이 이루어진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기간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파악을 해서 거기에서 흔적을 찾는 거죠. 누구의 흔적? 세력의 흔적을 찾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네올네매 그리고 하단에 있는 거래량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포스코 DX인데요. 굉장히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되는 부분은 무엇이냐? 하단에 있는 이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터진 위치를 여러분들도 본인 NTS나 HTS에서 위치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평균 가격이 나와요. 자,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복잡한 차트, 여러 가지의 차트를 설정을 한다고 해서 평균가가 매겨지는 게 아니죠. 자, 간단한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거래량이 터진 위치의 캔들에 상단과 하단을 나누신 다음에요. 가장 중간 정도에 되는 라인에다가 선을 한번 그어보세요. 평균 가격입니다. 평균 가격이에요. 굳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이전에 나왔던 거래량은 이 위치가 되겠죠. 이 위치에서 그 전에 가장 큰 거래량이 나온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자리에 중간 가격을 매겨본다라고 하면 이 또한 매집했던 평균 가격을 추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모아진 중간 가격의 평균 가격 대비 상단에서 거래량이 터진 가격을 대비를 한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이 포스코 DX 아직 멀었다. 갈 길이 아직 많이 남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다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주식 매매를 통해서 많이들 힘들어하셨던 이유는 올라가는 호랑이 등에 올라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호랑이가 언제 여러분을 확 잡아먹을지 모르기 때문에요. 절대로 급등하는 종목에 아무런 기대 없이 들어가지 마시기를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 M텍입니다. 마찬가지로 제2의 에코 프로냐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개인들의 어마어마한 매수세가 달라붙고 있는 종목이 바로 이 포스코 M텍이 되겠습니다. 자, 하단에 있는 지표를 보셨을 때 어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분명히 네올 매매 자리 또한 나왔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다만 지금 다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거래량의 위치를 보세요. 거래량의 위치를 보면 이 종목이 즉 어제 얘기했던 세력이라고 하는 이 단체는 이상한 그런 영화에서 나오는 단체들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뭐냐? 기관이에요, 여러분. 기관. 자, 기관과 외인입니다. 자, 기관과 외인들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수익을 내기 위해 들어왔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간 가격을 계산을 해보시고 상단에서 터진 거래량의 위치들을 체크를 해보시면 이 종목이 향후 더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에 대한 추세적인 관점에서는 원포인트가 분명히 잡힌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점을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까요? 맞습니다. 상단에서 터지는 거래량을 보시면 이 종목이 지금 이 자리에서 더 털고 있는 건지 개인들에게 물량을 넘기면서 회전을 시키고 있는 건지 아니면 추가적인 상승을 더 만들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체크하실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포스코엔텍. 저는요. 대기 매수로 잡아서 수익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여러분들 관심을 꼭 가지시기 바라고요. 올라갔던 종목은 반드시 반드시 조정 구간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먹기만 하면 소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소화를 못 시키면 저처럼 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소화하는 조정의 구간에서 기다리면서 대기 매수로 다음 시간에는 제가 대기 매수에 대한 묘미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관심 종목 이렇게 두 가지 종목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네, 일단은 포스코 그룹주 제2의 에코프로 그룹주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좀 과열되고 있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차트 매니저님, 우리 전문가님의 말씀은 포스코 DX도 아직까지 갈 길이 남았다. 그리고 포스코 엔텍의 경우에도 좀 관심 종목에 추가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조정 시까지 좀 관찰을 함께 해보도록 하고요. 더 자세한 가격 전략, 포스코 그룹주단을 좀 공략을 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으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아래쪽에 QR코드 저희가 방송 중간중간 띄워드리겠습니다. 저희 12시까지 진행되는 방송 동안에만 입장할 수 있는 링크라는 점 스마트폰으로 카메라 실행하셔서 이쪽을 한번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촬영 버튼 클릭하지 않고 화면만 가져다 대셔도요. 링크가 나타날 겁니다. 영어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가 걸려있는 방이니까요. 7788, 7788, 숫자 4자리 기억하셨다가 입장할 때 꼭 입력을 해보시고 무료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또 어제도 우리 전문가님께 반응 상당히 뜨겁게 될 시청자 여러분이 해주셨는데 오늘도 질문이나 시청 소감이나 그리고 방송 중에 인증샷 노란톡방에 올려주시고요. 또 이데일리TV 유튜브 댓글로도 많이 참여해주시면 제가 이 질문들 다 긁어 모아서 전문가님께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포스코 그룹주 여전히 공략할 만하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이어서 오늘장에서부터 급등하는 다른 종목도 좀 봐주시죠.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여러분 이 주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달리는 달리는 말에 올라탄다. 또는 달리는 호랑이 등에 올라탄다라고도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자 여러분들 매번 500% 간다, 700% 간다, 만 원인데 10만 원 간다. 이런 허황된 일확천금을 꿈꾸는 매매는 진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블랑카가 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어제도 제가 이 개그를 했을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다고 하는데요. 500% 간다 했어요? 700% 간다 했어요? 정말 다 샀어요? 마이너스 20% 됐어요? 뭡니까 이게? 여러분 이러한 상황들은 여러분들이 만드시지 않게끔 제가 오늘 네올 매매까지 팍팍 알려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느긋한 매매를 진행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슈 두 번째 가지고 왔습니다. 뭐냐 그러면요. 급등주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급등. 여러분들 너무너무 좋아하시죠? 급등하는 종목들. 우와 나 저거 살까 말까? 아까 샀어야 되는데? 내가 고민할 때 샀어야 되는데? 라고 많이들 후회들을 하실 거예요. 오늘의 관심 종목 RF쌤이와 EV 첨단 소재를 가지고 왔습니다. RF쌤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종목은요. 이 종목은 이미 이전에 제가 방송에 출연하기 전에 이미 공부를 했던 종목이기도 하지만 아직까지도 여러분들 이 종목 포기하시면 안 된다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잠시 후에 다른 차트들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RF쌤이 올라가죠? 여러분 올라가면요. 냅두세요. 내비 두세요. 왜? 아 여기를 따라 들어가서 사야 되는데 따라 들어가서 사야 되는데 아이고 이거 더 가는 거 아니야? 이거 5만원 10만원 가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따라 하십니다. 남들은 올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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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내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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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식매매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 공포에 사서 뉴스에 팔라라고 하는 조언은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그렇지가 않아요. 어떻게 됩니까? 좋은 뉴스가 나오면 더 갈 것 같고 더 갈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고점에서 따라 들어가시는데요. 저점에서 잡는 방법 즉 일명 지인 태우기 기법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네올 매매에 이어서 대기 매수로 잡았을 때 단기간에 15에서 20%까지 수익을 낼 수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 부분까지도 다 안내를 해드려서 같이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RF쌤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조정구간 오게 되어 있습니다. 조정구간을 놓치시지 마시려면 어디로 오셔야 되나요? 그렇죠. 노란 특방으로 오시면 저와 함께 남들은 올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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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뭐라고 한다고요? 우리는 내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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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다가 받쳐놓고 밑에다가 받쳐놓고 기다릴 겁니다. 아시겠죠? 밑에다가 받쳐놓고 기다릴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리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른 차트를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어제보다는 여유가 좀 많이 생겼죠 여러분? 보시면 샘표라고 하는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표라고 하는 차트인데요. 샘표도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금 보시면 급등을 했던 자리가 있죠. 바로 이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 위치였어요. 급등을 한 이후에는 반드시 뭐가 나온다?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이 상단에 보세요 여러분. 이 상단에 들어가 있던 분들 여기에 들어가 있던 분들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 뭐하고 계신가요? 이 상단에 들어가신 분들 죄송하지만 밤마다 물 떠놓고 물 떠놓고 물 떠놓고 물 떠놓고 물 떠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본점만 오게 해달라고. 올라갈 때 들어가시는 게 아니에요. 돌파 매매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수질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낮은 자리에서 살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네올매매 자리가 등장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럼 다른 종목 하나만 더 볼까요? 한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탑. 한탑인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한탑이에요. 한탑도 마찬가지로 급등 이후에 다시금 올라가는 패턴 이 자리가 되는 거죠. 이 자리를 잡으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왜 올라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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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급등주에만 올라타려고 하십니까? 올라타지 마세요. 여러분 밑에서 대기매수로 잡으면 얼마든지 자리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잠시 후에 여러분들께 공개해드릴 네올매매가 뭐였나요? 맞습니다. 우상향 추세에서 눌림목이 발생하는 자리를 잡는 게 바로 네올매매였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바로 이러한 차트가 있다 해서 우리 조금 전에 공부했던 바로 이 RF쌤이 RF쌤이 조만간 자리 나온다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브이 천담 소재 여러분 이 종목 모르시는 분들 안 계시죠? 왜 그러냐면 너무나 많은 분들이 너무나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셨어 힘들어하셨어 너무너무 많이 힘들어하셨던 종목이에요. 내 건 언제 가니? 저건 저렇게 날아가는데 금양 날아가는데 EM 플러스 날아가는데 도대체 내 건 뭐하고 있는 거니? 굉장히 많이 힘들었던 종목이 바로 이브이 첨단 소재이죠. 자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분명히 힌트를 한 가지 드렸어요. 어떤 힌트를 드렸나요? 매집하는 기간이 있다. 몇 개월에서 몇 개월? 최소 6개월에서 36개월간의 매집 기간이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그 차트를 크게 본다라고 하면 나름대로의 굴곡은 있지만 실질적인 20%, 30%, 40% 정도의 수익까지고 만족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종목 마찬가지죠. 지금 현재 자태상을 보신다라고 하시면 조정받은 구간이 전혀 없죠. 거기에다가 정지가 되어 있던 구간들 정지가 되어 있는 기간에는 거래가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물량들 과연 누구 주머니에 들어가 있겠느냐 소화시키는 구간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테니까 우리 이 EV 첨단 소재 함께 매매하실 분들은 실시간으로 대기 매수를 잡아야 됩니다. 네. 이거는 미리 그날 그날의 흐름들을 체크를 해가면서 밑에다가 받쳐놓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함께 공부하실 분들은 노란톡방으로 입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의 급등주도 두 가지 알아봤어요. RF쌤이 지금 노란톡방에 두어 시청자님께서 너무 신고 깔아서 고민 중입니다. 이런 댓글도 보이는데 말씀하신 대로 너무 급등을 했지만 그래도 포기할 종목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었죠. 따라 붙지 말고 다만 급등할 때 올라타지 말고 조정을 기다려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또 대응을 해야 되는 종목이 EV 첨단 소재라는 말씀이었죠. 두 종목 모두 자세한 언제 조정을 받는지 이런 관심 종목에 진입할 구간을 알고 싶다면 노란톡방으로 역시 참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띄워드립니다. 네모난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을 하셔서 들어오시고요. 들어올 때 비밀번호 숫자 네 자리 입력하셔야 됩니다. 7788 숫자 네 자리 입력하고 100% 무료 단톡방으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시황과 포스코 그룹주 그리고 급등하는 종목까지 공략해야 되는 구간을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기법 강의 시간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처음으로 저희에게 전술을 해주셨던 네올 매매 내릴 때 매매하니 오르더라라는 말씀이었는데 오늘 또 마침 시장이 내려요. 오늘장에서 또 매매 유효한지도 궁금하고요. 일단 네올 매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시죠. 네올 매매는 여러분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상승하는 장에서 써먹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는 종목을 따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눌림목을 잡자 이겁니다. 아니 여러분 집 근처에 있는 음식점을 갔는데 누군가는 만원을 주고 먹는 음식을 같은 음식을 나는 왜 2만원을 주고 먹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전혀 그러실 필요 없고요. 만원보다 더 저렴한 가격 더 맛있는 음식을 더 저렴한 가격에 먹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식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낮은 호가에서 잡으시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 네올 매매는 여러분들 직관적인 매매 기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대를 해서 보신다거나 또는 차트를 봤을 때 복잡한 차트를 보는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직관적으로 눈에 딱 띄입니다. 그 예시 종목들을 오늘도 다른 종목들을 가지고 왔거든요. 어제 봤던 종목들 말고도 오늘 또 새로운 종목들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누구나 할 수 있는 매매 방법이고요. 아무리 좋은 매매 기법 또는 매매 패턴을 알려드려도 누군가는 수익을 내는데 누군가는 울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맞습니다. 본인의 투자 성향을 알고 있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본인의 투자 성향도 모르는 상태에서 매일 급등주만 따라가고 단타로 5%, 7% 수익 냈어요? 크게 들어간 거 어떻게 됐어요? 마이너스 20% 됐어요? 사장님 나빠요? 이러시는 거예요. 매번.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본인의 투자 성향을 먼저 파악하시기를 바랍니다. 목표를 반드시 세우시기를 바래요. 나는 하나의 계좌를 틀어서 바이크를 사겠다. 나는 하나의 계좌를 틀어서 사랑하는 여자친구의 백을 사주겠다. 등등 여러 가지의 목표를 반드시 세우시고요. 그런 다음에 종목들을 하나씩 매매를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단거리 선수와 장거리 선수 말씀드렸듯이 내가 단거리를 잘하는지 즉 단기 매매를 좋아하는지 또는 장기적으로 느긋하게 매매하시는 패턴을 좋아하시는지 여러분들이 본인의 투자 성향을 반드시 체크를 하시고 매매에 참여를 하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주식은요 심리가 거의 한 80% 이상을 저는 먹고 간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조금만 떨어지면 아주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납니다. 아이고 매니저님 이거 어떡해요. 큰일 난 줄 알았어요. 차트를 보면 2% 빠졌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5%가 올랐어요. 매도를 안 해요. 여러분 심리적 우위에 서서 매매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분명하게 말씀드리면서 심리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여러분들 저와 같이 잘생겼죠. 제가 수염이 머리에 몸에 털이 없긴 합니다만 잘생겼습니다. 이렇게 웃을 것인지 아니면 저는 머리카락이 있어도 이런 스타일은 별로일 것 같아요. 그래서 밀고 다니는데 승자가 될 것인지 패자가 될 것인지 선택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해결 방법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도 그리고 계속적으로 저와 함께 공부하셨던 분들한테 제가 언급을 드렸던 것이 주식 투자를 통해서 왜 하시는 겁니까? 주식 투자 왜 하시는 건가요? 재테크의 3요소가 뭔지 아시죠? 유동성 안전성 그리고 수익성 입니다. 재테크를 하셔야 되는데 투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도박처럼 하고 계시는 거에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은 사이버머니가 아닙니다. 해서 해결 방법 여러분들께 내올매매와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매매기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같이 공부해 나갈 테니까 여러분들은 뭐만 있으시면 된다?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 로또 1등이요. 당첨이 되고 싶으시면 매일 사셔야죠. 그런데 매일 사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그냥 1등 되면 뭐 해야지 2등 되면 뭐 해야지 아닙니다. 매주 로또를 구매하듯이 참여하시는 분들 노란톡방에 오시게 되면 우리 함께 공부하면서 매매를 진행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거 한 가지만 포인트 하나 짚어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는 것들이 기본 학습이 있고요. 거래량 추세선과 변곡점 지지선과 저항선 모르시는 분들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모르시는 분들 너무나 많아요. 내가 주식매매를 5년을 했어요? 2평선에 대해서 물어보면요. 그냥 2평선이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실전학습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수익은 길게 가고 어떻게 하면 계좌관리를 잘하는 것인지 계좌관리에 대한 중요성들도 여러분들께 강의를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강의고요. 세력특강 30% 먹을 수 있는 종목 찾기 등등 이러한 내올매매 탐정매매 기준가 매매 등을 여러분들께 함께 공부를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귀 쫑긋 눈만 껌뻑 껌뻑 이렇게 뜨지 마시고 지금서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제주 은갈치 마냥 눈만 껌뻑 껌뻑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뭐예요? 바로 아들에게만 알려주려고 했던 내올매매 이거 지금 아주 핫하죠. 많은 분들이 너무나 정말 정말 괜찮다. 벌써 눈치 빠르신 분들은 다 아시더라고요. 이 아들에게만 알려주려고 했던 내올매매 지금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이거 왜 알려드리는지 아세요?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아들 생기기 전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거니까 필기 도구 준비하시고 보고만 계셔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지금서부터 들어가 보시죠. 하단의 침수 그리고 상단의 화살표 그리고 분할 매도와 홀딩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한번 따라해보실게요. 여러분들 저는 안 들리지만 그냥 지금 계신 데에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1번 하단의 침수 그렇죠. 하단의 침수 2번 상단의 화살표 상단의 화살표 3번 분할 매도와 홀딩 이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여러분들 매매 진행하시면서 스트레스 받으실 일 진짜 없어요. 자신있게 말씀드릴게요.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보시면 오늘 새로 가지고 온 종목이에요. 우리 기술입니다. 우리 기술도 매매 타이밍이 포착이 되었어요. 보시면 우리 기술 화면에 보시게 되면 아래 하단 부부에 하단에 보조지표가 두 개가 깔리고요. 상단에는 이렇게 빨간색 화살표들이 하나씩 보이실 거예요. 하단에 보조지표가 하나 그리고 두 개가 생겼죠. 어제도 우리 했는데요. 오늘도 한번 해볼게요. 위의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찾을 때 매수 아시겠죠? 노래는 잘 아는데요. 여기 음이 좀 안 맞아서 그래요. 다시 한번 위의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찾을 때 매수 오케이. 그러면 이 자리에서 매수 타이밍이 나왔어요. 어제도 공부했지만 하락 추세에서는 매매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고수들의 영역이다.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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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안 해. 나는 안전하게 갈 거야. 나는 이정영 매니저가 안전하게 심리적 우위에 서서 매매하라고 했어. 그래서 나는 편안하게 매매할 거야. 어떻게 합니까? 하락 추세에서는 매매 안 해요. 맞죠? 그러면 우상향 즉 횡보하거나 우상향으로 변곡점이 발생된 자리에서 나오는 타이밍에 매수 어디가 되겠습니까? 이 자리가 되는 거예요. 맞죠? 이 자리에서 매수했어요. 빨간색 화살표가 떴습니다. 보시면 빨간색 화살표가 떴죠? 빨간색 화살표가 뜨면 뭐라고요? 홀딩 뭐라고요? 홀딩 빨간색 화살표 보이면 뭐라고요? 홀딩 여러분 따라하시는 분들 계좌 색깔 바뀝니다. 정말이에요. 집에서라도 또는 지금 사무실에서 보고 계시는 분들 몰래몰래 따라하세요. 아시겠죠?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찾을 때 매수 또 나왔어요. 또 나왔습니다. 5% 7% 10% 자동매도 하시고 자동매도 하시고요. 나머지 물량 내가 100만원을 매수를 했다. 50만원 남죠? 50만원 홀딩 하시는 겁니다. 편안하게 따라가는 거예요. 편안하게 따라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5% 7% 10% 매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다음주 급등주 공부할 때 여러분들께 아주 따끔한 조언을 하나 해드릴 거예요. 왜? 너무나 많으시거든요. 이런 분들이 그러면 다음 종목을 한번 볼까요? 이것만 그러느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뭐예요? 포스코 DX입니다. 이 종목도 매매 타이밍이 나왔어요. 안 믿기신다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칸과 위의 칸에 보조지표가 하나씩 생기죠. 보시면 포스코 DX인데 위의 칸에 화살표들이 하나씩 떠요. 화살표가 하나씩 뜨고요. 하단에 보시면 보조지표가 두 개를 설정을 해놨죠. 위의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이 찼을 때 잘 보세요. 우상향 즉 추세 라인이 우상향을 그리고 있을 때 매매에 참여하시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맞죠? 그런데 이장형 메이저 그런데 내가 그 차트 한번 열어보니까 여기도 물이 찼는데 왜 여기서는 매수하라는 얘기야? 매수하셔도 돼요.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혼자 물 차 있는 구간들이 있어요. 혼자 그죠? 혼자 물이 차 있는 자리에서는 매수 안 해요. 안 해요. 안 할 겁니다. 두 군데 왜? 우리는 안전하게 매매하고자 하니까 맞죠? 내가 말이야 엄마 말도 안 듣고 와이프 말도 안 듣고 그 누구 말도 나는 안 들어. 나는 이정형 매니저 말만 들을 거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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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칸하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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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칸에 동시에 물이 찼네 매수 매수하시는 거예요. 5% 7% 10% 매도 나머지 물량 홀딩 몇 프로 수익입니까? 모든 종목에 대입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 편안하게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이 저기 이정형 매니저 네 아니 내가 말이야 자네가 하라는 대로 한번 해봤어 어 그랬는데 내가 5%의 수익을 한번 내고 7%의 한번 수익을 냈어. 그래서 50만 원을 딱 남겨놨는데 이거 빠지네 어 빠지네 어떻게 해야 돼 빠질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냥 계속 들고 있어야 돼 내 평단이 만 원이에요. 그러면 만 원에 만 2천 원 찍고서 만 원에 빠질 때 내 평단에서 매도하시면 나는 이미 이 종목 수익 본 겁니다.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죠. 물론 화살표가 등장을 했을 때에는 홀딩하셔도 돼요. 왜? 추세 전환의 신호이니까. 그러니까 화살표가 등장을 했다 내가 수익을 미리 챙겨놨다 그럼 나는 마음 편안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계좌를 보시면요 잘 아시는 분들은 계좌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A종목 B종목 C종목 D종목 150% 130% 100% 7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기에 비중 많이 없어요. 이 하나에 물방해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못하시는 분들이에요. 안전하게 이미 수익 챙겨놓고 나서 마음 편안하게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우리 우리 와이프한테 맛있는 거 우리 남편한테 맛있는 거 좀 사줘야 되겠는데 한 10주 매도 하세요. 한 100주 매도 하세요. 그리고 그거 예수금으로 땡겨가지고 저녁 맛있는 거 드시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다음 종목도 하나 더 볼게요. 여러분들이 어제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셨기에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풍산홀딩스예요. 오늘 오전에 제가 화면 캡처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풍산홀딩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라고 했죠? 어떤 추세? 하락 추세에서는 죄송합니다. 하락 추세에서는 여러분들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락 추세에서는 고수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상승장과 하락장 횡보장에서 모두 매매하실 수 있는 패턴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여하셔서 공부하시면 여러분들의 매매 기법으로 만드실 수가 있고 이렇게 말씀드려서 좀 죄송한데 실력 있는 전문가 분들 정말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렇지 않은 전문가들도 있다. 그러면 내가 골라 먹을 줄 골라 먹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하락 추세에서는 안 한다 그랬어요. 하락 추세에서는 매매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면 상승 추세 그러면 추세선을 그을 줄 아셔야 되겠죠. 추세 맞죠? 추세선을 그을 줄 알아야지 이게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 횡보장인지를 알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추세 라인도 모르면서 할 줄 모르면서 그냥 그래 그래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상승 추세 저점과 저점을 이어서 추세의 전환이 이루어졌던 변곡점이 발생을 했다. 나는 있잖아 말 안 들어 내가 말이야 내가 아빠 말도 안 듣고 여자친구 말도 안 듣고 난 다 안 들을 거야. 그런데 이정영 매니저가 야 두 군데에서 물참을 매수라고 그랬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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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물찾고 아래에 물찾네 대박 야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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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친구야 이거 빨리 매수해 내가 배웠던 거야 내울매매래 매매 자 5% 7% 수익 내고 행복하죠? 내 평당가 살아있죠? 어떻게 됩니까? 상승 나오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도 나왔습니다. 내울매매 자리가요. 나머지 나머지 홀딩 여러분 이 매매법이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주식매매라고 하는 것이요 책 몇 권 읽고 유튜브 강의 몇 개 본다라고 해서 가능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경험이 정말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 경험에는 손절도 당해보고 때로는 정지도 당해보고 쓴 고배의 잔을 마셔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패턴들이에요. 큰 마음 먹고 여러분들께 공개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어디로 오시면 공부하실 수 있다? 그렇죠. 노란톡방 오시면 공개하실 수 있습니다. 자 노란톡방 안내 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노란톡방 안내 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강의를 너무 재밌게 하셔가지고 저도 홀린듯이 또 빨려 들어갈 뻔했습니다. 자 노란톡방에도 인기가 굉장히 많으신데 방송 너무 잘 봤다. 우직하니 보기 좋습니다. 하는 말씀하고 계시고 또 박근춘님께서는 머리숱은 없으시지만 안은 꽉 차 있으시네요. 라는 칭찬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기술 그리고 풍산홀딩스 앞서 살펴봤던 포스코DX까지 우리 네올 매매의 사례로 확인을 해봤고요. 여러 가지 기억이 납니다. 이 하단에 있는 지표 두 가지에 물이 찰 때만 매수 시도 그리고 주린이 여러분들은 하락 추세에는 진입을 하지 않고 상승 추세에서만 좀 관심 있게 본다. 라는 말씀이네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아이스크림 든 네올님께서 또 질문을 하나 해주셨어요. 전문가님 네올 매매는 차트 추세로만 봐서 실적이랑은 무관한가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네요. 실적 이야기는 아직까지 안 해주셨는데 이 질문도 답변 좀 해주시죠. 차트 매니저님 자 여러분 실적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안 드렸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맨 처음에 초반 앞으로 돌려서 보세요. 여러분 꼭이요. 분명히 말씀드렸죠. 우리는 투자를 하는 겁니다. 어떠한 기업의 성장성과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는데 재무제표 당연히 봐야 되겠죠. 그리고 처음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종목들은 더더욱이 한 번의 반등은 꼭 나온다. 라고 초반에 언급을 드렸고요. 6개월 전에서 최대 36개월까지 매집을 하는데 그 종목에 대한 재무 보셔야죠. 당연히 보셔야 되는 거고요. 재무 상태가 안 좋은 종목들은 아무래도 손이 좀 덜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해서 재무제표 꼭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재무제표에서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너무 많이 어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흑자구나 영업 잘하고 있구나 배당 많이 주는구나 좋은 회사구나 유보율 좋구나 등등만 몇 가지만 체크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A라고 하는 종목에 들어가셔서 10년 15년 동안 대주주가 되실 건가요? 아니잖아요. 나는 들어가서 빠른 시간 내에 또는 내가 정해놓은 시간 내에 빠른 수익을 얻고서 나오시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무에 관련되어 있는 사항들 질문 아주 좋았어요. 100점 드릴게요. 좋은 기업들을 선정을 해서 흑자인 종목들 그리고 흑자 폭이 넓어지거나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이 되는 종목들은 반드시 놓치지 마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이 종목을 제너쌤 제너쌤을 제가 또 갖고 왔어요. 왜 그러냐면 아침에 다 보고 있었습니다. 이거 이거 자리 나오는데 이거 이거 여러분들 배우실 수 있어요. 이 매매 패턴 우리 오래 공부하신 분들은 알고 계십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경험을 많이 쌓으시면요. 타점이 보인다니까요. 단타로 들어가서 하루에 3%, 2% 스켈핑 치시는 분들은 0.5% 뛰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편안하게 1, 2%만 먹고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 자리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올매매, 내올매매 내려올 때 샀더니 올라가더라. 공포에 샀더니 올라가더라. 이게 바로 내올매매잖아요. 보시면 따라합니다. 따라하시는 분들의 계좌 색깔은 바뀝니다. 위의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 맞죠? 맞죠? 혼자 물 찼네. 여기도 혼자 물 찼죠? 안 해요. 매수 안 해요. 안 해요. 하락 추세예요. 하락 추세예요. 안 해요. 매수 안 해요. 변곡점 발생했어요. 오케이. 나 이정영 매니저한테 배웠어. 내가 말이야 주식을 얼마나 잘하는지 알아? 우리 21년도, 20년도에 그랬죠? 나는 말이야 주식에 뭔가 좀 있는 것 같아. 그렇게 해가지고 시장에 들어와서 겁없이 달려들어졌던 분들 반토막 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자리들 올라갈 때 따라 들어가지 마시라니까요. 올라갈 때 따라 들어가지 마세요. 이 제너쌤이라고 하는 종목은요. 이 꼬리들 있죠, 여러분. 캔들에 95% 이상에는 꼬리가 달립니다. 그런데 이 윗꼬리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종목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이 윗꼬리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정확한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윗꼬리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노란톡방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지금 네올매매를 공부하고 있으니까 위의 칸과 아래 칸의 통시에 물찾을 때 매수, 맞죠? 매수했어요. 여기에서 매수를 했던 여기에서 매수를 했던 매수했어요. 몇 프로? 5%, 7%, 10% 자동매도 해놓고 나머지 물량 홀딩, 뭐라고요? 홀딩, 뭐라고요? 홀딩, 빨간색. 빨간색 화살표가 뜨면 뭐라고요? 홀딩 하시는 거예요. 홀딩, 마음 편안하게 다 나 어차피 수익 챙겼으니까 냅두세요. 알아서 올라갑니다. 아시겠죠? 이 제너쌤이라고 하는 종목도 네올매매 타점이 벌써 3번이나 나왔었다. 공짜였습니다. 공짜예요. 이러한 종목들 실시간으로 오늘같이 지금 장이 별로 안 좋죠?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오케이, 백화점 세일 들어갑니다. 네올매매 오늘 할인 들어갑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주식 투자 여러분들 감으로 하지 마시고요. 예측하시는 게 아니에요.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히든 섹터, 바로 여러분들께 공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올매매 잘 보셨죠? 네올매매 함께 공부하실 분들은 오픈방으로, 우리 노란톡방으로 오셔서 학습방에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히든 섹터, 바로 해상풍력 섹터가 되겠습니다. 지금서부터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상풍력 섹터. 해상풍력 발전은 점차 대형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육상에서 먼 바다로 나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이 기술이라든가 부유체에 관련되어 있는 기술들이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분명하게 수혜를 본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그렇지, 이 해상풍력 섹터 그동안에 너무 잠잠했어. 풍력 섹터가 너무너무 잠잠했어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CS 윈드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수상한 거래량이 있고요. 그리고 풍력 타워에 대해서는 경쟁력이 있는 종목입니다. 또한 최근에 수급과 기업 실적이 향상되고 있다. 조금 전에 어떤 분 질문하셨죠? 재무 보느냐? 봐야죠. 그래서 여러분 차트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딱 이제는 차트가 하나씩 보이실 거예요. 그렇죠? 이제는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이러실 거예요. 보시면 수상한 위치가 있죠. 하락 추세에서는 매매를 한다, 안 한다? 우리는 안 한다. 왜? 이정영 매니저와 함께 공부하셨으니까 여러분들 하락에서는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마음 편안하게 하죠. 자, 네울매맬짜리가 슬슬 추세가 횡보 또는 우상향 추세일 때 분명하게 매수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하단에 위에 칸과 아래 칸에, 위에 칸과 아래 칸에,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물이 찼습니다. 매수신호 왔죠? 매수신호 왔죠? 그래서 지금 현재 수상한 거래량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종목. 첫 번째, CS 윈드가 되겠습니다. 이 종목 함께 대응하실 분들 노란톡방으로 오시면 되고요. 두 번째, 플라스틱 섹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너무 많은 것을 알려드리려 보니까 지금 빠르게 종목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플라스틱의 순환 경제로의 전환이 기대가 되고 최근에 재활용 시장의 고성장이 기대가 되는 섹터입니다. 이 섹터도 여러분들 놓치시면 안 돼요. 바로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삼양사입니다. 삼양사. 직관적인 매매 기법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분명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요. 추세 전환이 이루어졌고 충분한 조정의 구간을 지났다 해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얘도요. 보세요, 여러분. 가장 최근에 네올매매 패턴이 나왔습니다. 이거 놓치면 돼요, 안 돼요? 놓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삼양사 또한 여러분들이 반드시 관심을 갖고 같이 매매를 진행을 하실 분들 노란톡방에 오셔서 함께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외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많은 부분들을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들, 반도체 섹터. 마지막으로 빠르게 하나만 보겠습니다. 로봇 섹터와의 커플링. 이거 반도체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기준 캔들이 등장을 했다. 보시면 네올매매 짤이 나왔고요. 네올매매 짤이 나왔습니다. 홀딩하신 분들은 지금 이미 수익권이죠. 그런데 기준 캔들이 발생을 했어요. N자형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어제 공부했던 240일 이평선에서 뭘 하고 있다? 지지를 받고 있다. 놓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투자 조언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것이요. 처음서부터 입장하신 분들이 바로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박세리한테 여러분들 한 시간 동안 500만 원, 천만 원 주고 한 시간 동안 과외받으셨어요. 바로 이렇게 멀리 치시나요? 아니죠. 박찬호한테 야구 한 시간 동안 과외받으셨어요. 바로 이렇게 멋있는 볼을 던지나요? 한 단계 한 단계. 처음서부터 천천히 천천히 공부해 가시면서 매매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계좌 색깔은 앞으로 차트 매니저, 이정영 매니저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좀 나았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주신 히든 종목, 세 종목이나 주셨죠? CS 윈드, LX 세미콘, 그리고 삼양사, 이 가운데 관심 가는 종목이 있다, 매매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QR 코드 아래쪽에 내보내드리니까 얼른 찍으시고요. 또 숫자 4자리, 비밀번호, 이 방송이 끝나면 또 못 보시잖아요. 잘 기억을 해두셨다가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해주셨습니다. 차트 매니저 이정영 전문가님, 안녕히 가십시오. 네, 저희 테마술사 오늘도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더 많고 더 알찬 방송으로 돌아올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